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지구학 대표 강사 어맹대 선생님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됐는데 우리 지구학원에서도 그 수능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점인 지구학원 개념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노바 지구학 unbelievable 개념 완성 강의 강의 특징과 그리고 교재의 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우리 수능 지구학원에 아주 튼튼한 기본 개념을 갖출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수능 만점 대비 unbelievable 지구학원 개념 완성 OT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과학탐구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나는 겁니다. 개념의 기초 뿌리가 깊이 박혀있지 않고는 수능에서 여러분들 절대 좋은 고독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능 과학탐구 특히나 지구학도 마찬가지로 일단 개념 완성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개념을 제대로 확립해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공부 분량과 공부 시간이 결정이 되고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결정이 돼요. 자 우리 수능 지구학이 작년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재작년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편이에요. 올라간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능 지구학의 개념이 확 어려운 개념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지구학원의 개념 자체는 오히려 쉬워진 편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하지만 내용이 쉬워졌다고 해서 시험까지 똑같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지문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시험은 얼마든지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응용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자료 해석과 같은 내용들도 결국은 이런 개념의 응용이나 해석할 수 있는 자료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킬러급이나 중킬러급 문제들까지도 전부 다 이 개념의 응용들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개념 완성 강의에서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도 개념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 조금 덜 중요한 개념을 나눠가지고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부도 같이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은요. 또 개정교과서가 적용이 된 첫 수능이죠. 물론 수능 입시 제도는 그대로지만 개정된 교과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된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들이 그 전에 비해서 추가가 됐는지 우리 새롭게 개정교과, 개정지구학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과 빠지는 내용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비고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 내신도 이 교과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 그대로 개정이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신 때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수능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비는 믿고 듣는 전문가에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구과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구과학과가 없어요. 대학 지원할 때 가만히 잘 보면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는 있지만 지구과학과는 없습니다. 지구과학과는 없고요. 대신에 자연대에 보면 대기과학과나 천문학과, 해양학과, 지질학과 이런 과들로 나눠져 있을 뿐이야. 대학에서는 지구과학을 전공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지구과학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지구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평생 그것만 고민해 왔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믿고 듣는 전문가, 지구과학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지구과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강 대상은 고3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엔수생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의는 크게 버전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연출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하고 개정 교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번 진행하는 스튜디오 버전의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그대로 촬영을 해서 현장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강의로 진행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버전의 강의의 차이점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이 있는데 스튜디오 버전은 일단 좀 빨리 개강을 해서 11월 말부터 강의 촬영을 시작을 해서요. 최대한 여러분들 겨울방학 같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미리 좀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쭉 개념을 정리하도록 연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분량은 총 약 2,100분 분량인데 한 35강 내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에서는 선생님이 개념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력 완성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진행을 하면서 대표 유형 문제 꼭 필수적인 문제들은 개념 강의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개념 강의하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는 그 단원이 끝나면 실력 완성 문제들을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이 개념 강의 하나에서 개념, 개념 완성, 개념 복습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 실력 완성 문제까지 문제풀이 능력까지 여러분들 같이 키워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장 버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통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는 12월 말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매주 3강씩 총 10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10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럼 현장에서 진행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매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현장 강의를 직접 와서 들을 수는 없지만 선생님 현장 강의 촬영하는 요일이 있으면 그 요일을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 요일이 내가 현장 강의를 듣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의가 올라오는 보통 다음 날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촬영을 한다 그러면 목요일 다음이 금요일에는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나는 금요일 날 엄영든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이다. 그래서 보통 현장 강의가 저녁에 6시 반부터 10시까지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3시간 반은 나는 엄영든 선생님 수업을 그대로 현장에서 듣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집에 딱 의자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오늘 이번 6시 반부터 엄영든 선생님 강의 스타트해가지고 선생님 현장에서 학생들 강의 같이 진행을 하고 똑같이 시간 스케줄을 잡아서 정리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10주 안에 지구학원 전체 개념 강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현장 버전에서는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실력 완성 문제를 현장에서는 다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스튜디오 버전에서 이제 실력 완성 문제 풀이를 강의를 진행하는 걸 현장 버전 강의에도 똑같이 학생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이나 개념 부분의 강의 대표 이용 문제 푸는 거 그리고 실력 완성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들은 스튜디오 버전이나 현장 버전에서 둘 다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강의의 특징은 일단 철저하게 올해는 첫 해 일단 교과서가 개정되는 해이기 때문에 개정 교육 과정 범위를 반영을 하는데요. 자, 우리 예비고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개정된 교과서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개정된 교과서가 그 전 교과서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모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개정 전에 지구학을 한번 공부했던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정 전에 지구학과 개정 후의 지구학을 간단하게 좀 비교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 구성도 사실 좀 달라요. 개정 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맨 첫 단원에 소중한 지구 단원이 있었죠. 소중한 지구 단원에 자, 우리 지구 행성으로서의 지구 생명 가능지대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의 선물 여러 가지 자원들 나오는 거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가 있었잖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생동하는 지구에서는 화산과 지진, 판구조론, 지각변동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에서 가는 거 대기대전과 해류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 위기의 지구가 있었지. 위기의 지구 그래서 환경오염 다루는 것과 여러 가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라든가 아니면 복사평형 그리고 엘리뉴라든가 사막변상 다루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가오는 우주 단원이 있었죠. 다가오는 우주 단원은 선생님이 소단원까지도 잠깐 써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천체 관측이 있었어요. 천체 관측에서는 좌표계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태양의 관측, 달의 관측, 행성의 관측이 나왔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우주 탐사가 나와가지고 태양계 탐사하고요.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계 행성 탐사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단원이 크게 보면 소중한 지구 단원하고 다가온 우주 단원하고 위계 지구도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총 이렇게 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내용이 현재는 교과서마다 6개의 대단원으로 쪼개져 있는 교과서도 있고 3개의 대단원으로 쪼개져 있는 교과서도 있는데 크게는 3개로 나눠버리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원은 그냥 고체 지구 전통적인 우리 지구학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고체 지구 내용이 있어가지고 고체 지구 내용은 우리 그 전에 개정전의 지구학으로 따지면 생동하는 지구의 내용의 일부가 고체 지구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체 지구 안에서는 자 일단 우리 개정전에도 공부했던 여러분들 익숙한 판구조론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다 공부를 했던 것과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판구조론 안에 이제 플룸구조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 있는데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자 그 이외에 이제 화성암과 퇴적암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개정전보단은 화성암과 퇴적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한반도에 들어가 있던 지질시대 내용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지질시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소중한 지구 단원에서 우리 지구의 선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한반도 내용이 다 빠지고요. 물론 아름다운 한반도의 일부 지형들이 화성암과 퇴적암 지형에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개정전에 공부했던 아름다운 한반도 자세하게 공부했던 것만큼 공부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 지하자원, 해양자원, 친환경에너지 내용들이 다 빠져요. 그리고 1단원의 생명가능지대는 일부 나중에 천체파트로 좀 옮겨져 있고 생동하는 지구에서 우리 원시 대기의 진화, 원시 지구의 진화 지구의 승리, 상호작용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 소중한 지구는요. 거의 대부분 지구가 원해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대기하고 해양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대기하고 해양의 상호작용은 개정전에 지구하게 대단원 2단원하고 3단원을 약간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하고 해양의 상호작용에서는 우리가 전선에서 가는 온대저기압 그리고 태풍에서 가는 날씨의 변화 단원하고 그리고 대기대순환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대순환에서 발생하는 전세계 해류순환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2단원의 내용은 생동하는 지구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좀 빠지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풍화나 사태 그런 내용들은 다 빠졌습니다. 약간 그전에 보기에 좀 지구학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좀 빠져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구학 내용이 현재 개정된 지구학에는 들어왔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다 빠지고 우리 기후변화 파트에서 기후변화의 천문학적인 원인이나 엘리니오 라니니아 해석하는 것들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게 해수의 성질들이 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양 파트가 조금 보강이 됐어. 해수의 성질하고 그 다음에 해류의 순환에서 그전에는 표충순환만 다뤘다고 하면 이제는 심층순환까지 다루게 됩니다. 심층순환 그 다음에 3단원은 천체하고 우주 파트인데 그전에는 주로 관측상에 관련된 좌표계 그리고 달과 행성의 관측, 태양의 관측 이런 관측 내용들이 있었으면 이 관측 내용들이 다 빠져요. 좌표계 다 빠지고 태양 빠지고 달 빠지고 행성도 다 빠집니다. 이게 다 지구학 2로 올라가고 이 천체하고 우주 단어에서는 주로 별이라든가 아니면 은하 그리고 우리 우주의 생성과 끝과 관련된 내용들 지구학 2에 있는 천체 일부가 지구학 1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별의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이런 별과 관련돼가지고 생명 가능 지대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생명 가능 지대의 내용 그리고 외계행성의 탐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은하의 구조 살펴보고 은하의 종류 그 다음에 우주의 생성과 우주의 미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천체 내용이 많이 좀 쉬워졌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내용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소중한 지구 파트 좀 빠지고요. 생동하는 지구는 거의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위계지구 파트에서는 환경오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다가온 우주는 아예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그러니까 우리 다가온 우주에서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외계행성의 탐사 도플로커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식혜상을 이용하는 것, 미세중형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것 이것만 일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에 맞춰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고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장황하게 지구학을 정리하기보다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우주에서 지구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고 이 과목을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뭐라 하자? 수능 딱 20개만 맞추자. 그래서 수능의 필수적인 핵심 개념만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또한 지구학이 암기과목이 다 아니다. 지구학이 암기과목이 다 아니다. 지구학은 암기과목이 맞다. 암기과목 맞다. 선생님이 암기과목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았죠? 암기과목 맞다. 그럼 지구학은 암기과목이 맞다라고 하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다. 무슨 얘기냐? 암기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데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었더니 문제가 솔솔 풀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이걸 좀 더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약간 부정적인 내양수로 얘기하면 암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개념이 저장돼 있는 거다.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따지면 수능 시험에는 암기 과목이 아닌 과목이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필수적인 개념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 지금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무작정 원리에 대한 이해,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암기만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금방 휘발돼서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지구과학도 철저하게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는지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구과학만큼 암기량이 적은 과목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암기량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수능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암기, 암기, 저장, 저장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거야.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면 지구과학만큼 암기량 적고 저 암기량이 적고 오래 내용이 가는 과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들어가는 시간도 적고요. 그렇게 하도록 수업 시간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는 주제들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이 출제되는 필수적인 주제들 위주로 여러분들 개념을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교재는 크게 두 권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완성 강의는 Unbelievable 지구과학원 개념완성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항상 어디서나 펼쳐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핸드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0대 개념 노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개념 강의 교재는 단순히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개념에서 요약 정리, 개념 OX 체크, 그 다음에 실력완성 문제, 대표 유형 문제까지 개념부터 문제 풀이 능력까지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All-in-one 개념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 맨 처음에 첫 단원은 방금에는 정립과정 들어가면 그 단원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야 될 핵심 개념들을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도입부에서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 그럼 나중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핵심 개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도 완벽한 서머리 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본 개념 부분에서 다양한 자료들 가지고 같이 지구학원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구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탐구 자료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각 단원별로 교과서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수능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별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탐구 주제를 탐구 자료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탐구 자료는 탐구 자료 해석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탐구 자료를 문제로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는지 탐구 자료 유형 문제까지 같이 개념 안에서 풀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샘이랑 같이 개념 완성 강의를 정리를 하면 끝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빈칸 채우기로 핵심 개념 체크를 넣어 놨고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지문에서 OX가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 OX 체크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개념 정리하고 탐구 자료 정리하고 탐구 자료 문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핵심 개념 체크하고 개념 OX 체크까지 진행을 해서 개념 한 번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강의하고 교재 안에서 지구학원 개념부터 그다음에 개념 정리까지 확실하도록 내용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 이용 문제하고 실력 완성 문제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 이 단원 하나에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도 시작은 Unbelievable 개념 완성을 통해서 Unbelievable라는 여러분들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본 강의에서 정말 Unbelievable한 개념 완성 강의인지 여러분들 두 눈과 귀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정말 내년 수능에서 Unbelievable한 성적 폭발을 경험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학년도 수능 지구학도 저 어명댕 선생님하고 한 번 1년 동안 힘차게 달려봅시다. 그럼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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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